지금은 시니어 모델, 패션 모델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. 우리 이 멋쟁이 시상 가수 배홍씨를 모시겠습니다. 감사드리세요. 예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모델 가수 배홍씨 인사드리겠습니다. 풍크러진 풍경은 하루잡지 못하고 사랑했던 그 사람을 잃어버린 지 오, 실수 없는 아니지요 원점에 난 처음이네 이제는 그리워해도 안 되겠지 아, 이제는 만나서 울겠지 가슴속에 묻었던 가슴속에 묻었던 내 영혼의 길로이 여러분 힘찬 박수 한번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풍크러진 풍경은 하루잡지 못하고 사랑했던 그 사람을 잃어버린 지 수인의 이곳에 새우, 실수 없는 두 분이 남이 되어 원점에 난 서인이네 다시는 그리워해도 안되겠지 다시는 만나서 안되겠지 가슴 깊이 묻어들 가슴 깊이 묻어들 내 영혼의 희롯이